네 안녕하세요 만날 반갑습니다 주인석입니다. 오늘은 파미세는 좋은 볶은데 요게 월봉상 뭐 추세 하단에 있네요 추세 하단에 있고 주봉상 보더라도 지금 기준봉을 중심으로 지금 쌍바닥을 찍고 올려놨어요 요 상단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돌파 시도하겠다고 보는게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봉상 보더라도 지금 뭐 매물대 안에 있긴 한데 지금 빨간색 화자표가 떴죠. 그러면 요 캔들 기준으로 한번 지지가 생겼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요 캔들 기준으로 한번 모아서 슈팅 나올 때 팔아도 되겠죠 지금 저항은 여기에 있어요. 여기 볼벤 상단이랑 다박스 박스 상단이 모여진 자리 여기를 뚫어내고 지지해준 다음에 슈팅하면 나올 것 같구요 여기도 매물대가 있네요. 27% 정도의 매물대가 하나 더 있네요. 그러면 만약에 여기 볼벤 상단을 뚫어낸다면 다음 매물대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누군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기관들이랑 외국인들이랑 매수가 들어온 것 같죠 기준봉은 요 때 2019년도 1월달에 들어왔고 여기 상단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저점을 높이고 있죠. 그러면 요건 요 거래한 매집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MAC도 영상 위에 있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파미셀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저점 대비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저점을 8월달에 찍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 개미는 다 터졌다 보는 게 맞고 아직 매직 구간인 종목인 것 같아요. 아직 큰 시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파동도 이쁘죠. 누군가 지금 주가를 관리하고 있죠. 그래서 뭐 지금 뭐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같이 매집해서 신나운 팔면 될 것 같아요. 네 감사합니다.